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안에서 예배가 전면 금지가 되어서 많은 형제님들께서 힘들어 하셨는데 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청송교도소 대예배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청송교도소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600명분의 간식을 준비해 주신 다메석교회 정강재 단임 목사님 이하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낫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옥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이 찍었는데 교도소 특성상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몇 장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교도소에도 따뜻한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또 성원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정강재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